콜, 후, 아이엠, 아이윌, 비, 소먼 뭔 말이야? 지를 사랑하지 않아서 다 죽였다는 거야? 나는 사랑해요! 내가 사랑해줄게! 내가 사랑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? 난 널 사랑... 아! 사랑하지 않아! 아! 저러니까 사랑하지 않지! 네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김혜판입니다. 오늘 알 로블록스 맵은 딱 봐도 아시겠지만 더 미밍 챕터2입니다. 더 미밍 챕터1이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챕터2를 바로 찍는 영상이고요. 챕터1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무섭다고 합니다. 그리고 난이도도 당연히 더 어렵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혼자 하기 조금 무서워서 시청자 한 분을 껴서 하려고 합니다. 저번처럼 다섯 명을 껴서 하진 않을 거예요. 딱 한 명만 껴서 해보려고 합니다. 간다! 챕터2 와, 여기 어디야? 저번에 탈출한 거 아니었어? 아, 일로 나왔구나. 아, 저번에 탈출한 게 아니었구나. 아, 나는 저번에 탈출한 줄 알고 애들한테 헤이, 너네는 다 죽었다. 이러고 있었는데. 와, 큰일 났다. 매일 미룸이 프렌드야. 친구를 찾으라는 건가? 아니, 시작하자마자? 야, 일로와, 일로와. 빨리 도망가. 참고로 얘는 제 여동생입니다. 다 남자라고 생각했지만 얘는 왼순이에요. 왼순에 도와줘! 아아악! 자, 야야야야야야야야. 올라와, 올라와, 올라가, 올라가. 왼순아, 빨리 와! 왼순이 머리 길렀을 땐 이뻤어요. 지금 잠깐 대머리일 뿐. 왼순아, 일로와. 빨리 와. 이 오빠가 여기 탈출하면 가발 사줄게. 어, 열쇠 먹었어? 아, 여기 있구나. 옳지, 옳지. 잘했어, 잘했어. 자, I hate her. She likes to see me. 읽을 시간이 없군. 어쨌든, 어떤 여자가 어떤 여자를 싫어했대요. 왜 싫어했을까? 싸웠나? 일단 열쇠 찾았고요. 왜, 왜, 왜. 사이가 왜 안 좋은 거야. 우리처럼 이렇게 차이가 좋아해야지. 왼순아, 일로와. 왼순아, 나대지마. 일로와. 왼순아, 왜 어디가. 아, 그쪽이야? 괴물 있는데 거기에? 니가 먼저 가봐. 니가 먼저 가봐. 왼순아, 쫄지마. 가봐, 가봐. 왼순아, 니가 유인해. 옳지. 길막, 길막. 아, 길막이 안 되는구만. 왼순아, 오해야. 왼순아, 문 바로 열어줘야 돼. 나 죽기 3초 전. 왼순아, 문 열어. 아니, 왜, 여기 아니야? 아니, 아는 척 드럽게 하더만. 큰일, 나 죽기. 나 죽을 것 같은데. 아아아아아아악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! 깜짝! 야, 왼순아, 어딨어! 아니, 얘는 어떻게 이렇게 내 앞에만 있는 거야. 왼순아? 어, 왼순아. 아, 여기 있구나. 아, 여기 열쇠 맞아? 아, 왜 아까 안 열렸어, 그러면은. 어, 뭐야, 고문 장소야? 그 아까 어떤 여자가 어떤 여자를 싫어한다 했잖아요. 걔를 고문하는 건가? 읽어볼까? 자, 읽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애. 잠깐. 어, 레버 돌렸다. 레버 돌려. 어, 왼순이 이 와중에 아디다스네? 왼순이. 아디다스 그렇게 좋아하더니만. 이 오빠가 나가면. 아디다스 신발도 사줄게. 나가자. 앞에 괴물 모임. 아, 왜 항상 나만 오냐고요. 아, 나 죽을 것 같은데? 어, 뭐야, 여기 못 오네. 아, 오네? 자, 레버 당겼는데 어디로 가야 돼, 그러면. 그쪽이야? 왼순아, 기다려줘. 자, 같이 가. 아, 이 괴물이 여기로. 아, 못 온다고? 왼순이 이런 정보 어디서 알았으. 아, 난 알았니? 뭐야, 왼순이 지금 방송 중이야? 왼순이 유튜버 다 됐네. 아니, 헤드셋을 끼고 왔어. 자, 일단 레버 내렸으니까. 뭐 어딘가 바뀌었을 텐데. 어디가 바뀐 거지? 어, 여기 핏자국 뭐야? 여기 열리지 않을까? 헉, 열린다. 나 진짜 문 닫고? 야, 해골 뭐야, 이거. 노 원 에벌 러브드미. 콜 후 아이엠. 아이 윌비 소먼. 뭔 말이야? 그 지를 사랑하지 않아서 다 죽였다는 거야? 나는 사랑해요! 내가 사랑해줄게. 내가 사랑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? 난 널 사랑... 아아! 사랑하지 않아! 아아! 저러니까 사랑하지 않지! 아씨, 저러니까! 웬순아! 웬순아, 어딨어? 웬순아! 같이 가! 나, 무서워! 어, 웬순이 저기 있다. 어, 웬순아 그렇게 유인 좀 하고 있어봐! 이 오빠가... 이 오빠가 뭔가 해볼게. 어, 여기 문 열린 거 아니야? 아, 여기가 열렸네! 웬순아, 여기야 2층! 웬순아... 어, 부금 갑자기 꺼졌어. 뭐야, 불안하게. 웬순아! 웬... 웬순아 깝치지 말고 와! 웬순이 바쁜가? 나 먼저 가야지. 언젠간 오겠지? 가보자. 어... 이따다키마스? 아닌가? 흐흐흫... 아니, 아닌 말고... 아는 일본어가 이따다키마스 밖에 없어가지고요. 잘 먹겠습니다. 라는 뜻이죠. 어, 왔구나! 언제 왔니? 깜짝아! 우리 웬순이 잘 따라오네. 웬순이 이맵 고수인가봐. 문 닫고. 웬순아, 여기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! 알았지? 킬막, 킬막! 아, 안 떨어지네. 어, 웬순아 오해야. 왠순아 이렇게 조심히 와 잘 따라와 잘 따라와 길이 막 떼쓰요 안 떨어지네 왠순아 가자 우리 싸우지 말자 야 여기 좀 이상한데? 밑에가 떨어지면 죽겠는데? 오오 올라간다 야 앞에 뭐가 기어다닌다 아닌가 잘못봤나? 어두워가지고 앞에 방금 뭐 기어다닌거 같은데? 이건 뭐야? 야 뭔진 모르겠지만 쎄보이는데? 사람 되게 잘할거 같애 아니 근데 앞에 뭐가 있었다.. 있네 저거 어떡하지 쟤 어떡해 왠순아 왠순이 꼭 중요할때 안보이더라 자 컨트롤 깜짝짝짝 아어어어억 부활? 아니 너 왜 여기있어 아니 얘가 나보다 속도가 빠른거 같애 아닌가?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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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뛰 티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이지 이지 쉽구만 뭐가 갑자기 나오진 않겠지? 삥 뭐야 뭔가 있어야 된다는건가? 뭐가 필요하다는데? 왼순이 어디갔냐고요? 왼순이 잠깐 그 엄마클이 떴어요 엄클 왼순이 잠깐 그 구모낙습 안해가지고 엄클 떴 엄클 뜬거 같아 이 장소는 그 그녀인가? 자기 사랑하지 않는다고 다 죽이네? 이거 열쇠야? 이게 뭐야 아 이게 버터풀 아 나비 얘가 있어야지 아까 그 포탈 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? 그게 이거구나 이거 있으면 탈 수 있는건가? 아니 왼순이는 왜 이렇게 안와 됐다 오 열린다 와 야 설마 왼순이가 괴물은 아니겠지? 그런 스토리라면 반전이구만 아니 왼순아 죽었니? 왼순이 왜 뭐야 뭐야 뭔소리야 어 왼순아 아이 뭐해 뭐하다가 이제와 이건 뭔소리야? 왼순아 불안해 이거 뭔소리냐니까 해명해봐 왼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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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누가 도와달래요 왼순이 왼순이 야 이걸 그냥 이렇게 벌컥 열면 어떻게 일단 무서워 왼순이 그 야 말로 타협해봐 왼순아 뭐래 왼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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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urch 왼순 왼순이 왼순 왼쪽 왼순 왼순 야 진짜 이거 뭐냐 모르겠다 아예 이게 나비를 들고 해서 그런거 같은데 이게 열리는 문이 있는데 우리가 나비를 들고 있어서 문 클릭이 안되는거 같애 맞네 뭔가 느낌 안좋다 이게 뭐냐 와 여기도 봉인되어있다 뭐가 봉인되어있는거지 그녀가 봉인되어있는건가 아 봉인이 부셔졌대 봉인이 부셔져도 봉인이 풀린거야 내가 봉인 아 아 아 봤어 왠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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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냐고 아 여기다 간다 버터풀 얍 가자 아 깜짝놀랬네 또 다른데로 가겠지 나비가 이렇게 많아 저 올라가구요 올라가구 와 와 또 벚꽃나무다 아 왠순이 또 없어졌네 왠순아 어 그래 와 저거 뭐야 우리한테 오는건 아니겠지 어 오는데 오는데 우리한테 오는데 우리한테 오는거 같은데 아닌가 어 다른데 간다 다행이다 와 이게 나비있으니까 아까부터 포탈이 열리더라고 와 근데 이 황금나비는 되게 이쁘다 어? 아아 쇠사슬 봐봐 이게 그녀를 봉인한 곳 위에 이거 쇠사슬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엮었네 이게 벚꽃나무에 무슨 그런 효과가 있나봐 악마를 약하게 하는 아 근데 찢겼어 봉인이 부적이 아 누가 나대다가 저거 찢었나봐 저렇게 봐봐 저봐 저 왼순이처럼 저렇게 나대다가 누가 잘못 밟아가지고 찢은거야 이봐 이봐 개깝치잖아 봐봐 저 초록색깔 문으로 가야될거 같아요 뭐야 너 어떻게 뛰냐? 어? 아 뛸 수 있구나 여기서부턴 아 괜히 걸었네? 됐다 와 들어가면 안될거 같은데? 왼순아 니가 먼저 가봐 왼순아 나비 넣어야지 어 옳지 들어가 들어가 봐 어때? 왼순아 죽었어? 왼순아 죽었나봐 여기 안가야겠다 여기 말고 좀 더 안전해보이는데 가야될거 같은데? 아 안죽었구나 아 다행이다 가자 가자 어 안죽었네 와 미로인가 본데 아 나 완전 길치인데 어떡하냐 이런거 어 다행이다 미로가 아니네요 다행이죠 저한텐 저는 이런 미로를 진짜 못하기 때문에 미로가 있으면 안돼 아 불안한데 불안해 왼순아 좀 더 앞으로 가봐 아 어 다시 밝아졌다 앞에 여자 있는데? 끝에 그 여자야 끝에 그 여자가 아닌가? 헉 아 깜짝아 죽은건가? 저기요 야 개무섭게 생겼어 어떻게 이거 야 왼순아 나대지마 왼순아 깨우지마 왼순아 일로와 너 너 절로가 야아 너잇 깨우지말라고 그냥 가만히 냅둬 그냥 자 일단 썸네일 썸네일 필요하니까 잠깐만요 어 왼순아 비켜봐 왼순아 썸네일 찍어야 되니까 비켜보라고 야아 비켜봐 잠깐만 가자 왼순아 아 왼순이 질투하는거야 알았어 아 왼순아 오빠는 너뿐이야 왼순아 겁먹지마 괜찮아 야 뭐냐 이거 얘네 왜이러냐 어 나 혼자였으면 너무 무서웠을거 같애 아 나 이런 마네킹을 되게 무서워해요 저는 어 왼순이 있어 다행이다 이거 길 잃으면 찾기 힘들겠는데? 왼순이랑 나랑 왼순아 길 안 잃게 잘 따라와야 돼 뭐가 있는 방은 없고 어 야 따라왔다 얘가 참 잘 따라와 뭐 하는건 딱히 없는데 어 이거 이거 아니야? 아 파란색깔 나비가 필요하대요 봐봐 이게 여기는 열쇠가 나비야 그러면은 나비를 찾아야돼 왼순이 또 왼순이 왼순이 빡쳤다 왼순이 화났다 왼순아 진정해 일로와 왼순아 싸우지마 야 야 왼순아 올라차지마 왼순아 왜그래 일로와 왼순아 어 여기도 뭐 가는 데가 있네 어 방금 뭐 갔는데 어 방금 뭐 앞에 뭐 있었거든요 아닌가 왼순 왼순 왼순아 도망가봐 야 야 왜 나한테만 아 왜 나한테만 아 아니 얘네들이 왼순이 안 쫓아가 왼순아 왼순아 나만 쫓아오는거 같애 이 미로 안에 파란 나비가 있을거 같거든요 파란 나비를 찾아야돼 직진 어 열쇠다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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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열쇠 얻었고 이 열쇠로 열 수 있는 방에 파란 나비가 있을거야 분명 그치 근데 잠긴방이 있었나? 아까 안열리던 방이 어디였지? 여기 맨 끝방이 안열리지 않았나? 여기 아니 열쇠 아니야? 맞다 좋았어 야 왜 물이야 파란 나비가 물속성인가? 저기있다 찾았다 젠장 먹고 튀어 먹고 튀어 왼순아 오빠가 먹었어 왼순아 여기 안아도돼 왼순아 왼순이 어디갔어? 뭐야 어? 어 왼순아 얘 또 벽이랑 싸우고있네 왼순아 진정해 왼순아 그냥 벽일 뿐이야 너 왜 이렇게 화가 많아졌니? 너 이거 아디다스 옷 입더니 뭐 세진거야? 어깨봐? 일로와 왼순아? 왼순아 일로와야지 엄큰가? 알아서 오겠지? 자 이거 어따 쓰는거더라? 이거 어디였지? 이거 쓰는곳이? 여기였나? 어 아닌데? 어 나 기억이 안나 어디였지? 빛나는 문이 어디있었지? 이쪽이 아닌데? 이쪽인가? 목 돌아간.. 아 여기다 좋았어 아니 왼순아 빨리 와봐 왼순이 또 엄큰 떴나봐 왼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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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순이 왔다 왼순아 난 너가 안오는 줄 알았어 널 버리고 갈 순 없어 내가 밀어서라도 어어 잠에서 깼다 왼순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렵니 너랑 하기 어 랜턴 랜턴 나이스 너무 좋아 여기가 이제 마지막 챕터인가? 왼순아 잘 따라와 왼순아 왼순아 따라오라고 했지 내가 나 무섭다니까 혼자 못 가 여기 왼순아 이쪽으로 와 어 황금나비? 아 하얀 나비가 정원의 요정이야 아아 그녀를 봉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가? 이거 길 한번 이르면은 왼순이랑 나랑 절대 못 만나겠는데? 흠흠흠 이게 안에 뭐가 있는 누구 있는데? 나만 있는게 아니구나 아 이런 방은 왜 있는거야? 이런 방에 숨어야되는건가? 아 괴물을 피해서 숨을 수 있구나 아 여깄다 하얀 나비를 찾아야돼 와아 아 진짜 빠르구나 일단 이거 죽어도 아이템 세이브가 되네 나비만 먹으면은 그때부터 죽어도 딱히 상관없는거네 그러면 어 지도가 있네 아 여기 정원이 3개가 있구나 어 왼순아 어 왼순아 나비 못 얻어 쌀 자 여기서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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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부터 가보자 그러면 자 왼순아 잘 따라와야 돼 첫번째 정원부터 가볼게요 아 하필 정원이 세개나 있어 잘 따라와 왼순아 오른쪽 여기 아 깜짝아 저 이쪽이 아니야 이 근처가 정원인데 이쪽에서 오른쪽인가 여기다 자 첫번째 정원 아 여기엔 나비가 없어 자 두번째 정원으로 가보자 어 저 정원에 있는 물 마셨더니 스테미너가 두배가 됐는데 오 개꿀 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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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순아 빨리와 빨리와 왼순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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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순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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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순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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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왼순아 일로와 왼순아 지금껏 용감했던 너의 모습 어디갔어 일로와 존댔다 이거 왼순이 죽겠는데 왼순이 스테미너가 안될걸 아 나도 죽겠다 자 두번째 정원 아 여기도 꽝이네 헉 찾았다 나이스 오 개 먹었구요 됐다 여기서 나가야자 잘만 나가면 돼 나가는게 어려울 뿐이야 왼순아 일로와 왼순아 왼순아 와 나가는길이 너무 멀어 지금 왼순아 잘 따라와야돼 왼쪽 오른쪽 여기야 왼순아 빨리와 왼순아 왼순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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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순아 케이가 오고 있어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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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순아 빨리 나이스 엔딩 왼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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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해 싸우지마 왼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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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끝까지 왼순아 왼순이가 물리쳤어 어? 너희들은 절대로 마녀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을거야 라고 했대요 자 여러분들 더 미믹 챕터2 와 진짜 재밌게 했어요 저는 오히려 챕터1보다 챕터2를 더 재밌게 한거 같아요 대부분의 게임이 챕터1보다는 챕터2가 재미없거든요 그 편견을 깨고 챕터2가 훨씬 재미있었습니다 챕터3가 아직 안나왔다고 하는데 챕터3가 나오면은 바로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녹가는 종료하도록 하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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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